눈빛이 고쳐놨잖아. 조용히 해. 어 근데 이거 안 매워보이는지 되게 맵다. 얼큰은 시키긴 했는데. 어우 얼큰해. 바이. 소리. 소리. 여기 국밥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. 너 국밥 못 먹지 올래? 왜 이렇게 먹었나? 얼큰이야. 어우 술을 어제 한 열병을 먹을 것 같아요. 느낌상. 아아. 그 소리 좀 안 내면 안 돼? 동영상이야? 술시간 안 끓였어? 술시간 방송인 소식이 아니네? 할까? 술까? 참 밀러다 보긴.